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충땅 지금 공항입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이고요. 제 후배가 베트남으로 뭘 좀 알아보러 가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찐따 붙었습니다. 같이 붙어서 저는 또 옆에서 촬영도 좀 하고 사업할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주고 저도 눈팅도 좀 할 겸 해서 일정을 조율을 해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 신형! 지금 막 왔지? 공항에 사람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 여권 챙겨왔지?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지? 나는 버스 타기 전에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왔어. 난 간다. 너 없어도 없어요. 우리의 허기를 달래 줄 곳은 바로 여기 여기 라운지 와봤어, 그래서? 핀피카드로도 해보고 아, 와봤구나? 뭐야, 괜히 적어있네. 너도 있는 거 아니야, 핀피카드가 그러면? 아니요, 핀피카드가 없었어? 아, 그럼 잘해놨네. 일단 뷔페니까 간단히 뭐 있는지 한 번 보고 빨리 파서 먹자. 가위바위보? 아, 나 너무 배고팠어. 나 오늘 하루 종일 3회 반 좀 먹은 게 다. 음, 너무 맛있다. 또 꼭 씹어먹어. 내가 봤을 때 구독자분들이 조금 별로 궁금해하진 않겠지만, 신영아. 이번에 베트남 일정이 대략 기간이 총 얼마 정도 되죠? 2주요. 2주. 꽉 찬 2주. 우리가 웬만한 큰 도시들을 다 짧게라도 한 번씩 돌아보려고 가는 거잖아. 구체적으로, 나는 알고 있지만, 내가 왜 가는지 구독자분들이 모를 테니까. 사실 난 그냥 너 가는 스케줄에 붙여서 가는 것 뿐인데, 뭔가 사업 아이템이 딱 있어? 베트남이 넘어가면? 아니, 딱 그거보다는 좀 약간 서베 개념으로, 형이 아무래도 베트남을 저보단 잘 아니까. 형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좀, 그것도 한 번 보고. 조언도 얻고. 상황도 좀 보고, 분위기도 좀 보고. 딱 이거 하겠다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형이랑 오랜만에 이제 여행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냥 머리는 복잡한데, 마음은 최대한 가볍게 해서 가고 싶어요. 그래. 네, 가는 거에 대해서. 아, 뭐 가면은 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아이템들도 있고, 네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이렇게 좀, 눈여겨봐야 되거든. 너 언제 왔었지? 나 베트남 가자마자 온 것 같은데, 한 번 나 보러. 20년인가, 19년인가 그쯤일 거예요. 5월인가. 한 4, 5년 전에 왔네, 그러면? 제가 한참 이번에 가갖고, 나도 좀, 시간 좀 쉽지 않게 내가갖고 가는 거라, 좀 유익하게, 나도 촬영도 하면서, 좀 유익하게 우리가, 너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촬영하진 않을 거야, 나는. 그거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좀 알아보고. 속여만 해줘요,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원하는 이런 게 있으면은. 알면은, 거기 이제 현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용도로? 아, 그러니까 이용하겠다는 거네? 도구로써? 아, 그러니까 그런, 그거랑 이제, 짐 들어주는. 아, 하노이 다 일정하고, 다시 인천까지 올 때까지 내가 짐을 들어야 되니까. 네. 집에 2주 동안 비면은, 어머니 케어해 주시는 분이 계속 2주 동안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도 조금, 요양사분하고 얘기가 좀 잘 돼서, 그분도 많이 와 계시고, 평소하고 큰형이 조금, 시간 날 때마다 좀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조금 편한 마음으로 가려고. 다행이네, 다행이네. 올해 내가, 가려고 날짜 잡자마자 아버지 그렇게 되시고, 또 두 번째 백수나 갔는데, 어머니 다치시고 그래가지고, 나도, 편하지가 않으신죠. 자꾸 우리 어머니는 뭐, 엄마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이러는데, 엄청 걱정되지, 솔직히. 아, 그래도 걱정 많이 되겠네, 아무래도. 그치, 아, 매일 전화드려야 돼, 매일 하루에 한 두 번 정도씩 전화해서 드려야 될 거 같아, 가수로. 이제 한, 여기서 한 15분 20분 정도 졌다가, 면세점 뭐 살 거 있어? 없어요. 나도. 그러면 한 20분 30분 정도 졌다가, 가면 될 거 같아. 15분 30분 정도 졌다가, 가면 될 거 같아. 15분 30분 30분 정도 졌다가, 가면 될 거 같아. 기차 타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하여튼 즐겁게, 아프지 말고, 진짜 나이가 드는 게, 확실한 게, 캐리어가 이렇게 열리잖아, 양쪽으로 늘 수 있게.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약이야. 한가득이야, 거기에요. 나이가 확실히 들었다니까. 옛날 같으면. 후우, 시원해. 우리 가운데, 누구 앉으셨으면 숨을 못 쉬었듯. 너랑 나랑 같이 비슷하니까. 다행이야. 우리 쪽 자리는, 가운데는 남아서. 날씨 후끈하네, 후끈해. 지금 하노이 날씨는 한 29도 정도 되고요. 저희는 미리 택시를 좀 예약을 하고 와갖고, 그냥 바로 가면 될 거 같고. 요즘, 한국에서, 면세점에서, 전자담배 같은 거 사는데, 베트남, 아예 입국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검사는 빡빡하진 않았어요. 되게 빡빡하게 한다고 들어서, 후배는 좀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혹시, 오시는 분들, 전자담배, 못 갖고 오실 확률이 높으니까, 알아서, 잘 챙겨서 오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하노이하고, 호치민하고 체감은 어때? 호치민 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나, 여기나 호치민이나, 지금 좀 비슷한 거 같아? 난 지금 딱 도착하자마자, 이 팔 있잖아, 팔. 땀이 싹, 송글송글 딱 이렇게, 올라오는 게 딱 느껴진다니까, 지금. 더워, 더워. 내가, 지난번에, 찬이 형이랑 여기 왔을 때, 아,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 내가 여기 살 때는 몰랐는데. 뭐예요? 안 깨지는 소주잔이야. 알아, 이거? 참, 뭐예요? 유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 이걸 시장에서 안 사고, 편의점에서, 잭플롯하고, 자몽, 자몽 엄청 쓰잖아 한 거죠? 네. 하나도 안 써요. 되게 탱글탱글해. 이 냄새 좋아하냐? 아니요? 오, 이 꼬릉꼬릉. 도비하니? 아냐, 잭플롯이라고. 아, 진짜 조촐하게 먹는다. 조촐하게 먹어. 시간이 지금, 한국 시간으로, 1시가 넘어서, 소주 안주에는, 메세지, 메세. 몇 시에 일어났어? 나 오늘 엄청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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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5시간밖에 못 쳤어. 긴장한다. 놀러가기 전에 같은 거 알지? 또 아침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청춘은 바로, 지금. 뭐지? 너무 아재 같았어? 전혀 없었어. 어, 뭐야? 아니 이거, 이거 소리 안 나는 거 너무 이상한데? 어쨌든, 잘 있다가 가자고. 응. 응? 소주 맛이 좀 틀린데요? 달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오늘 하루가. 아냐, 아냐. 단 거야. 음, 좀 말랐다. 얘는. 나처럼.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베트남은 저렇게, 택배 받는 거야, 택배. 택배를, 위에까지 올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택배를 시키면, 택배 아저씨가 저기 와서, 연락을 한다거나, 자기가 알아서, 연락이 됐다거나, 그러면 내려와서 저렇게 받는 거야. 그래서 로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같아.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있잖아, 오토바이 타고, 요 분들도, 택배, 대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엽증팽입니다. 충! 오늘은 진짜, 도착하자마자, 어저께 우리가 술 먹은 이유가, 사실은,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해장을, 이걸로 하면, 끝장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게 여기 찾아왔잖아. 땀 엄청 흘리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휴무예요, 휴무. 괜히 헛걸음 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오시는 분들은, 또 텐인가?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성당 옆에 있는, 그 쌀국수, 거기도 뭐, 괜찮거든? 거기서 가볍게 해장하고, 그렇게 하죠. 어? 참고로 지금, 24년 7월 기준으로, 오늘 날씨는, 최고치는 35도라고, 찍혀는 있더라고요. 한국도 지금 덥지만, 햇볕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딱 때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엄청 심해요. 와, 근데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저기 새우수지 못 먹었는데, 요번에 또 못 먹고 가는 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 확실히 베트남은, 오전에 움직이면, 활기찬 거 같아요. 활기차. 사람들이 좀 바쁘게 많이 움직이는 거 같아요. 저 앞에 가는 동생은, 길을 알고 걸어가는 걸까요? 어떻게 잘 찾아가고 있지? 여기가, 국물이 찐하고 그러지 않은데, 약간 하노이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실랭 2023년도. 깨끗해. 그냥. 지금 10시도 안 되는데, 웨이팅이 벌써 있네. 되게 막 합석해서 먹어야 돼. 진짜 덥지. 우리가 지금 걸어온 게, 한 600m 정도 밖에 안 돼. 베트남은, 구글맥 같은 거 딱 찍었는데, 800m잖아? 800m 이상이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 택시나 그랩 탈까 말까를. 와, 진짜 너무 높다.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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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깔끔하거든. 이거 매운 소스 있어? 어. 이거는, 먹어보고 너 먹어보고. 먹어보고. 아무 맛이 안 나는 거 같아. 좀 향이 더 나야 되는데, 짜다 해서. 안 짜인데요? 재밌다. 어저께 내 개그를, 효과할 만 했다. 어, 확실히 그냥 깔끔해. 이게 지금 대충, 3,500원? 어제 소주가 그냥, 난 바로 깨는 느낌인데? 코치문에서는 우리가, 이 쌀국수에, 빵잎에 보통, 찍어 먹는다 그러면, 여기는 이 튀김빵, 중국에서 가까워서 그런지, 요거를, 약간 좀 영 먹은 다음에, 조금 적셔서 딱 먹으면, 약간 밥 말아 먹는 그런 느낌이, 조금 나. 이제 말 그만 할게. 뭔가 뜨거운데, 시원하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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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고 그냥 괜찮았지? 무난한, 거기에서, 그 꼼꼼함이 좀, 저는 좀 낫네요. 예민한 사람만, 그런지 모르는데, 그게 좀 잡혀요. 어쩔 수 없어. 저리로 가자. 몸에서? 코코넛카페 보고, 맛있는 거 아냐? 코코넛 카페 파일리니아 지금 막 덥잖아 쫙 먹어 이거 있잖아 머리 너무 띵해가지고 그런데는 다니면서 화장실은 어떻게 돼요? 보통은 쇼핑몰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동남아 놀다가 밖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작은 거면 이런 데서 딱 가면 되는 거 되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나랑 베트남을 돌아다닌다고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야? 인생네컷 대박인데 여기? 저런 인생네컷 같은 저런 것도 베트남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여기가 제일 잘 되는 거 같네 내가 보니까 성당이 너무 반가워 있는 거 같은데 그런가 봐 아니 누가 뒤에서 내 오른손을 촬영하고 있는데 슥 잡길래 나는 뭐 활력으로나 하고 쳐다봤는데 구독자분이었어 사진 한 장 찍어드리고 나왔어 지금 거의 11시 정오가 되려면 1시간이 남았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 거보다 이 뒤에 카페 보여? 따뜻해 있잖아 여기도 뜨겁긴 뜨겁나 봐 우리가 지금 한 400m 이렇게 걸은 거 같은데 녹을 거 같아 몸이 뜨거워 어디 잠깐 쉬어야 되는 거 아냐? 온몸이 땀인 거 같아 지금 잠깐 공기 쐬고 가자 공기 쐬고 이쪽은 무슨 그 기념품 샵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장간도 못 들어가겠네? 여기 약간 고수가 건널 수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지금 가면 되겠다 차 안 온다 안 온다 메뉴 신도? 거 다 신도 아 여깄네 망고하고 아보카도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다른 거 시원한 거 먹으면 아 같은 거 먹으면 아아도 없을걸 여기? 없어 없어 다른 데 가서 확인해서 먹자 엄청 시원한데? 사탕수수인데 엄청 달달하고 시원해 할리냐? 이게 당도 당이지만 청량해 내 느낌이에요 오 이렇게 돌려서 파는구나 뭐 나름 고급화됐네 옛날에 옛날보다 여기 갔다가 은행 가서 나머지 땅을 살고 걸어가자 와 지금 먹지 마 아직 안 차가워 기다리게 주신 거 아니에요? 뭐? 어떨까? 일부러 안 먹고 회원님 먹고 나서 듣고 나서 먹어도 좋지 않다 천재인데? 이런 얼음 말고 커피빈 얼음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있었으면 엄청 더 좋았을 때 한 잔에 600원 옛말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더우면 은행을 가라 완전 시원해 여기서 일단 돈을 좀 인출을 해봐야겠다 내가 먼저 한번 찾아볼게 지난번에 난 그냥 이대로 찾았어가지고 저 안에 있네 사실 우리가 어제 너무 늦게 도착해갖고 여길 전화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다섯을 시간쯤에 도착을 해서 저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그래도 오늘 평일이라 오늘 저희가 갈 식당은 여기입니다 던비 요거 사람이 많은 거 봐 아 사람 진짜 많은 거죠? 헬로 드리아이프 어 아웃사이드? 야 월요일이 30분 기다릴까? 30분 기다릴까? 예약하고 가시는 분들 근데 난 잘해 시간도 좀 더하고 오케이 월요일이 30분 기다릴까? 한 H.A.M 우연치 않게 오늘 우리가 쌀국수 먹었던 곳과 여기가 둘 다 그 위슐랭 2023년도에 있는 곳이여갖고 입이 좀 호강하긴 하는 거야 이따 메뉴 내가 빨리 주문할게 여성이 불러주지 여기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베트남 과정식 그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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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처음 보네 젓가락도 국자도 아닌 잘 먹고 또 더위를 이겨줘야지 이게 좀 유명한거에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장조림 같은 맛없어요 그 방에 케찹 풍도 안 나와요 그라바리 그거 할텐데요 확실한건 이주면 가든 어딜 가든 너랑 나랑 같은 사람은 샐러드같은 비슷할 필요없어요 인정하지 가격은 이거 다해서 75만점이 좀 안나왔으면 좋더라구요 야 이렇게 일기예보가 정확하다고? 아까보다 확실히 햇볕이 싹 사라지고 비가 올거 같은데 진짜? 1시 좀 넘으면? 아직 안왔지? 그라비 제가 지난번에 찬양이하고 같이 한우에 왔었을 때 공항에서 신카드를 샀는데 심카드가 한 6일? 3일정도 쓰고 끊겨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 일정기간 동안 돼있는 심카드를 구매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찬양이하고 저하고 심카드가 딱 끊어져 버려서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공항을 다시 가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결국에 그냥 심카드를 여기 텔레콤 아무 데나 와갖고 샀거든요 그거는 이제 계속 충전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 인터넷이 공항에서부터 되는게 아니라 이렇게 와갖고 다시 또 충전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불편함은 있어도 두 번 다시 공항에서 나는 안살듯 진짜 한 3,4일 만에 둘 다 인터넷도 전화도 다 끊겨버렸어요 심카드가 다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제가 다시 연결할까요? 제가 다시 구매한 신카드 새로운 신카드? 10만원 10만원 그래서 60일 후 만약에 안 사용한 신카드가 안 사용한 신카드 아, 정말? 그럼 제가 구매한 신카드 새로운 신카드 팝콘이 어떻게 되요? 제가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어떻게 되요? 어떻게 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제가 팝콘을 가져올게요 제가 팝콘을 가져올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입장료가 있나? 가보자 그 티켓이 쌓은데? 어, 그러네? 저기있다, 저기있다 3명의 7만동인가? 7만동인가? 그 2인분 입장료가 쌓은 건 아니네 그치? 한 4천원 조금 안 하니까 나도 좀 하나요 어? 한국어로? 영어로?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지나가다가 여기 가볼까 해서 들어온 거잖아 뭔가 공원같이 해 놔 가지고 유적지처럼 돼 있어서 여기가 약간 성균관 비슷한 분위기인가 봐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합격 기원 뭐 기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한데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너하고 나하고한테 의미가 좀 나쁘지 않겠다 이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너가 기도해라 어? 기독교인데요? 그러네 나도 아, 교회 형이었지 형 어 너랑 나랑 교회에서 처음 만났어 알지? 89년도 그때쯤일거 뭐라고? 10년이나 89년 89년도 맞아? 저 5학년 6학년 했대 예, of course Thank you I'm gonna take a like a 10 or 20 shot I'm gonna just take it 2 2 1, 2, 3 3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소개는 생각보다 포토존이 좀 많은 것 같다 와, 이분은 뭐야? 아, 약간 중국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스텝이 4명이나 있네 사실은 내가 이런저런 동영상을 보다가 나중에 하노이 가면 여기 한번 꼭 와봐야 되겠다 했던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우리가 지금 신카드 그쪽 물론 사진 못했지만 근처에 이게 있어가지고 들어와 본 거거든? 이것 때문에 와보고 싶었어 이쪽으로 와봐봐 이쪽으로 쭉 와보면 여긴지 아닌지 잘 몰라 나도 여기 초행길이라 근데 여기서 지금 딱 요런 느낌? 지금 화면 보여? 이거야 이거 딱 여기잖아 네, 맞아요 나뭇을 좀 뿌리면 되지? 그 사이에 더 많이 자란다 본데? 생각보다 이 건물이 좀 작긴 하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저 밖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정신 없었던 것보다 속에가 좀 뭔가 고요워하지? 네, 공기도 좋은 것 같고 어 근데 더운 건 계속 연결돼 있어 네 더위가 우릴 잡아먹겠어 이러다가 응 힘들겠네, 형을 잡아먹으려면 크게 먹어야 돼서? 응 너도?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와,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이 정도야 와아 하하하하하 계속 쭉쭉 우리는 자연스럽게 출구 쪽으로 기원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데들 있지? 저 안쪽 어딘가봐 사원이었던 어 우린... 우린 됐다 크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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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여행 에휴 으 으 으 으 큽